문제 쭉 풀면서 해설 강의 해드리면서 제가 좀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얘기죠. 물질의 파동성. 이거는 뭐 빛의 입자성, 운동량 보조는 뭐 입자성이죠. 물질의 입자성과 관련된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자물질파와 관련된 이 현상. 이게 뭐라고? 물질의 파동성을 입증하는 실험적 사실이다. 3번이 되겠고요. 자외선이죠. 위조지폐 간별에 사용되는 전자기파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요렇게 진행하는 소리와 요렇게 진행하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예요. 같이 가다가 원래 하나의 소리였는데 분할이 된 거기 때문에 진동수는 같아야죠. 디귿은 틀렸어요. 진동수 똑같지. 이 소리나 A에서 소리나 B에서 소리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 소음을 줄이는 구조니까 반대 위상으로 중첩이 되면서 상쇄 간섭시켜야죠. 같은 위상은 틀렸고요. 많은 건 니은밖에 없는데 니은이 일어날 때 진폭은 줄어들죠. 상쇄 간섭은 진폭이 감소할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 2번이 되겠고요. 전기전도도를 보면 전기전도도 얘가 이제 도체가 되겠죠. 얘가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림으로 굳이 그리자면 도체 같은 경우는 Y는 원자갓디 일부만 차 있는 거지.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죠. X는 원자갓디는 채워져 있는 거지. 지금 전자가 점유하는 영역을 표시하자면 그걸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죠. 5번. A, B를 각각 수평이 유지되도록 실험에 달아 동서방향. 하나는 강자성체, 하나는 반자성체니까 동서방향으로 놨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얘가 반자성체일 확률이 높은 거고 강자성체는 지구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끌려온다라는 측면. 확인사살 시켜준 거죠. 이거는 밀려놔야죠. 자석을 들이댔을 때.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되어 있느냐? 아니죠. 지구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겠지. 반자성체니까. 굳이 자기화되어 있다면. 이 기억은 틀렸고요. 자석으로부터 밀려난다. 맞는 얘기. 반자성체니까. 그 다음에 강자성체는 강한 자기장.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강한 전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잖아. 외부 자기장과 강하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까지는 조금 경쾌하게. 지식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꼼꼼하게 정리했다면 가능한 얘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핵반응식 완성인데. 이거 뭐 허탈하게 답을 고르기는 너무 편했어요. 이게 이제 54가 되어야 되니까. 원자번호 54니까. 결과적으로 x의 양성자수가 54. 1번이 그냥 답이죠. 틀린 것들만 골라보자면. 질량수는 y가 중수소와 같다. 이랬는데. 얘는 수소네요. 그런데 이게 5니까 3중수소여야 되는 거지. 틀렸네 2번. 그 다음 나는 핵분열반응이 아니라 핵융합반응. 중수소와 3중수소의 핵융합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233 오라늄의 중성자수는 뭐 233이다 했는데. 아니죠. 질량수잖아. 너무 기본적이네. 그 다음에 질량결소는 얘가 크죠.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 게 질량결소는 크지 않습니까. 2, 3, 4, 5번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답은 1번.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실전할 만한 문제. 첫 번째 문제가 7번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오해를 했다면. 그렇죠? 이때랑 이때랑 위치가 똑같다. 앞으로 간 거리와 뒤로 간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운동방향 바뀐 거거든요 여기서. 운동방향 바뀌었다고 했어. 거기 보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 5kg인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0초와 T0일 때 위치가 똑같다. 그걸 먼저 했어야 돼.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얼마입니까. 6, 2, 12. 6m 전진했다가 6m 후퇴해야 되니까. 이 넓이도 6이 나와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가 5초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걸 먼저 찾았다면. 보세요. 이거는 뭐 평균임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돼. 전체 시간은 5초라는 걸 이미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찾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6m per sec면 속도로 바꾸면 얘는 마이너스 4m per sec이기 때문에. 운동량은요. 이게 운동량으로 바꾸면 얘는 5kg 곱하면 플러스 30이죠. 얘는 5, 4, 20. 마이너스 20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부호를 감안하면 50이에요. 부호를 감안해야지. 그러니까 평균임은 10N이 된다는 걸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죠. 어려운 문제 아닌데.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지금 시기에서는 경험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 있는 거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